모바일 투자 1임 서비스 카카오 스탁 맵을 운영하는 두나무 투자 1임은 오는 30일 두나무 본사 2층에 위치한 업비트 라운지에서 투자 전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세미나는 2019년 글로벌 경제 환경과 한국 증시 전망을 주제로 리암그룹의 정진균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6시 30분부터 강사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세미나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재무학 교수를 역임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를 두루 거친 금융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해지펀드 리스크 매니저, 도이치뱅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SAC 캐피탈 포트폴리오 매니저, ING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거쳤습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삼성증권 고객자산 운용 담당, 신한은행 신탁운용부 부장을 맡은 뒤 현재는 해외 금융 전문 투자자문사인 리안그룹의 대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물론 국내외 유수의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과 실제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스탁 애플리케이션 또는 두나무 투자이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세웅 두나무 투자이림 대표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정통한 금융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글로벌 시장 동향은 물론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출시된 카카오스탁 맵은 투자자가 직접 고른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투자전략에 따라 고객 주식 계좌가 운용되는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투자이림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1인 계약이 허용됨에 따라 영상통화로 실시간 투자 1인 계약이 가능하며 카카오스탁 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의 투자전략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